왜 와와 했어? 연우 21개월입니다. 머리가 많이 길어가지고요. 연우 왜 와와 했어? 슬퍼. 어? 슬퍼. 슬퍼? 왜 슬펐어? 왜 슬펐어? 멍멍이가 어응했어? 연우 맥시 좋아? 싫어요? 연우 맥시 좋아요? 싫어요? 맥시 좋아? 맥시 좋아. 근데 맥시가 연우한테 미나지? 아이고, 연우 하나씩. 아가씨. 연우 누구 딸? 연우 누구 딸? 부부 있지? 서연은 누구 딸? 천연석도 말도 안 오고. 엄마 딸? 누구 딸? 연우. 과자 되지 이거. 연우 누구 딸? 연우 누구 딸? 연우 누구 딸? 대답도 안 해. 연우 엄마 가자 뺏는다. 연우 누구 딸? 연우 누구 딸? 연우 누구 딸? 엄마 와와 해야겠다. 연우 누구 딸? 누구 딸? 엄마 딸 안 할 거야? 이리 어서